예능도 재미없고, 드라마도 재미없고, 인생도 재미없고 아휴 그래, 남들 다 아는 한 달 살기 뭐 나라고 못하겠어? 안빈도행 티켓 한 장 주세요 아줌마, 저 바쁜 거 안 보여요? 아주 아휴 이런 시베리안 호스키 XX 같은 게 아휴, 저 태워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저 분한테 여기 아무것도 없다고 야근을 해줘야 할 것 같아서 다 알겠지? 다 알겠지? 뭐 하는 거 같아? 뭐야? 저기 어디서 따올나? 낚시하러 오셨나 봐요? 이게 뭐예요? 아이고, 괜찮아요? 꼭 땡기는데요? 낚싯대를 꽉 잡고 꼭 꼭 아휴, 뭐랬요? 너무 좋다 여기 와서 바다 처음 보는 것 같아 매일 이뻐잖아 진짜 전신 똑바로 차리고 전신 똑바로 차리고 아, 미래야! 야, 너 말도 없이 갑자기 어떻게 해 네가 안 와서 온 거잖아 아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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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노래 좋구만 뭔 노래요? 우리 타니 오빠랑 같이 만들려 그리고 네가 집에 가냐? 여기 있으면 너무 치져보니까 왜 여기 지금 화장도 하면 안 되냐? 그거 살짝 부딪혔는데 지금까지 아픈 거 말이 돼? 허리는 좀 안 빠세요 허리 아픈 줄 해줄게 미안한 거 같아 그 정도까지는 아닌 거 같은데 시바 보여! 아이고 FTV 낚시드라마 조미료 9월 30일 월요일 밤 9시 첫 방송 많은 시청 바랍니다